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인데,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구성된 과목이죠. 기계제작법이 10문제, 그리고 기계동력학이 10문제, 이렇게 해서 도합 2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제작법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계동력학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작법 1장을 봅니다. 기계제작법 제1장은 기계제작법의 개요입니다. 개요예요. 기계제작법이란,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계제작법은 여러분들이 학부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한 분들은,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작법으로 해서 학점 이수를 했을 거예요. 기계공작법이라는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두 학기를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들은 거의 1200,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기계공작법에 관련된 교재들이. 적어도, 좀 얇다 하더라도, 56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몇십 페이지 정도로 함축을 해놓은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열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컴팩트하게 좀 줄여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빠져나가, 나올 만한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좀 촘촘하게, 그래도 좀 촘촘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좀 더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 좀 나는 좀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촘촘하게 일단 정리하고 공부해서, 거기다가 좀 더 살을 붙여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또, 그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조금은 이제, 다소 촘촘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또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외부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뼈대를 좀,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여기다가 좀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주면, 충분히, 또 다른 기사시험 외에, 다른 과목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 기계공작법에서는, 일단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최소 한 문제는 나와요. 많이 나올 때나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것도 봤는데, 열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세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 나머지는 이제, 단순 서술형, 간단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기계공작법, 기계제작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의 형상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모양, 제품의 어떤 모양이 있을 거야. 모양. 첫 번째는, 이 제품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힘을 가해요. 제품의, 제품, 재료를 선택을 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에 힘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기계제작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 만들기 위한 방법,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기계제작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재료에, 성질을 개선시켜요. 이 재료에, 성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기계제작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 성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열처리 방법이죠. 재료에 열을 가했다가, 냉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료의 성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제품의 성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큰, 두 가지 틀에서, 기계제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방법, 열처리 부분은, 10장에서, 다루어질 거고요. 강의 열처리에서, 10장에서, 다루어질 거고, 이렇게, 제품의 형상을,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절사 가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사 가공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절사 가공이냐, 비절사 가공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구분하는, 구분하는 척도는, 뭐가 되냐면, 절사 가공이냐, 비절사 가공이냐, 이걸 구분하는 척도, 구분하는 척도는, 셋 조각, 셋 조각이, 배출이 되느냐, 배출이 되지 않느냐를 갖고, 구분을 해요. 이 셋 조각을, 칩이라고 표현합니다. 칩이라고 표현해요. 칩이라고. 칩이 배출이 되느냐, 칩이 배출이 되지 않느냐. 칩이 배출이 되면, 셋 조각이 배출이 되면, 절사 가공법이에요. 셋 조각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비절사 가공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절사 가공법에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주조 가공, 주조 가공, 두 번째, 소송 가공, 세 번째, 용접이 있어요. 용접.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비절사 가공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접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름 다, 감을 갖고 있죠. 재료와 재료를, 접합시키는, 붙이는 거죠. 재료와 재료를, 붙여서, 가공하는 방법이,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조 가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주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주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 주형 속에다가, 샘물을 주입해요. 샘물을 주입해가지고, 굳혀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표현은 간단합니다. 주조 가공하면, 노에다가, 쇠를 녹여서, 주철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녹여요. 녹이고, 제품의 형상에, 틀을 떠요. 샘물이, 흘러들어와서, 담아놓을 수 있는, 제품의 모양을, 뜬, 그런 일종의 용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용기 속에, 이제 샘물을 채워서 굳히는, 이런 방법이, 이제 주조 가공법이 됩니다. 소성 가공은, 소성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죠. 소성은, 탄성의 반대입니다. 탄성이라는 성질과, 소성이라는 성질의, 이제, 차이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변형이 수반이 되는데, 그 변형이,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그 변형을 수반시킨, 하중, 외력, 그 외력을, 제거하더라도, 제거함과 동시에, 변형된 그 변형이, 사라져서,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기계적인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성은, 원상태로 회복이 안되죠. 재료에 가한 하중에, 의해서 발생된 그 변형이,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그 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소성 가공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소성 가공의 대표적인 게, 단조 가공이 있어요. 대장간에서, 새를 두들겨서, 제품을 만드는, 이런 가공 방법이, 단조가 됩니다. 그 외에, 압연, 압출, 전조, 프레스 가공, 임발 등등, 여러가지 소성 가공의 종류가, 있고요. 용접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융접, 압접, 납접,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절석 가공의 대표적인 게, 주조, 소성, 용접인데,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소 한 문제씩은, 80% 이상은 돼요. 거기다가, 주조나 소성은, 매번 나올 수밖에 없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주조 가공, 소성 가공, 이런 파트에서는, 용접은,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80% 이상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온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 절사 가공, 절사 가공은, 칩을 배출시키는 가공인데, 이 절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 기계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공작 기계라고 하는 거, 칩을 발생시켜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재료가 있겠죠. 기계 재료를 선택을 합니다. 재료를 선택을 하고, 이 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깎아야 돼요. 깎기 위해서는, 공구가 필요해요. 공구가, 그래서 재료와 공구를 선택을 해서,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움직이도록, 상호, 상대 운동을 시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고정하고, 공구도 고정하고, 그렇게 해놓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직선 운동을 하든, 회전 운동을 하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구가 재료로부터, 새 조각들을, 외부로 배출되어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련의 이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공작 기계예요. 이런 공작 기계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삭 가공은, 절삭성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연삭성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삭성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공작 기계는, 선반, 밀링, 드릴링, 보링,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연삭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삭성을, 연삭기는 빠져야 되겠구나. 연삭기는 연삭성, 연삭성을 이용한 거니까, 연삭기가 있죠. 연삭기, 혼인 가공, 그리고, 슈퍼 피니싱 가공, 슈퍼 피니싱 가공, 랩핑 가공, 이런 가공들은, 연삭성을 이용한, 가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삭성은, 셋조각이, 좀 큼직큼직하게 배출이 되는,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삭성에 의해서, 가공이 된다 그러면, 색가루, 미세한, 셋조각들이 배출이 되는, 이런 가공은, 연삭성, 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가공이다 라고 보는 거고, 셋조각이, 큼직큼직하게 배출이 된다 그러면, 절삭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절삭가공법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삭가공 쪽에서도,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선반에다가, 절삭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삭가공하는 방법이 있죠. 절삭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삭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절삭이론과 함께, 이 선반이라고 하는, 공작기계를, 함께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들이, 한 더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나머지 공작기계, 이런 공작기계들에서, 한 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종류는 많은데, 좀 이제, 어렵죠. 다 정리를 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호닝, 슈퍼피니싱, 랩핑가공 쪽에서도,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일반 공작기계로, 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가공이라고 해서, 방법이, 대표적인 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방전가공, 초음파가공, 전의 연마가공, 이 세 가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방전가공, 초음파가공, 전의 연마, 가공들은, 적어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밀 입장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호닝, 슈퍼피니싱, 랩핑, 정밀 입장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수가공하면, 대표적인 거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고, 기타, 레이저 가공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합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계측기가 좀 나와요. 계측기, 계측기, 정밀 측정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계측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수가공이라고 해서, 표현되는, 가공이 있습니다. 수가공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손으로 가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 다듬질 가공, 손 다듬질 가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 다듬질 가공이라고 표현해서, 이 부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 감옥이, 바로 기계 제작법, 기계 공작법이라고 하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한 열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계산력 문제가, 평균 한 문제 정도, 많을 때는 한 세 문제 정도, 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각각의, 가공 방법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용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개요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개요적인 측면에서, 각각 해당되는, 그런 가공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작상 성질이라고 해서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상 성질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제작상 성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조성이라는 성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소성이라는 성질, 주조가 가능한 성질, 소성이 가능한 성질, 이런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가단성이라는 성질, 가단성이라고 하는 성질은, 재료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변형이 수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이제 가단성, 가단성, 뭐, 재료에 하중을 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그, 가열을 시켜서, 좀 가열을 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금속은 좀 연해지죠. 연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연해지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가소성이나 가단성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삭성, 이라고 하는 성질이라든가, 연삭성이라는 성질, 또 가용성, 가용성, 열을 가해서, 즉, 제로가 연해지는, 이런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죠. 가용성, 이런 성질, 또 전연성, 전연성이라는 성질, 전성이라는 성질은, 펴는 성질을 얘기하고,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전연성, 이런 성질, 그 다음, 접합성,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이런 제작상 성질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성질들을,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성질들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가공방법들이, 이런 성질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장은, 앞, 일장에서는, 뭐, 시험에 꼭 나온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기계 제작법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가공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부터, 이제 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은, 되는 건데, 다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각 챕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장 내용이, 주조가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형 및, 주조가공이에요. 목형 및 주조가공, 이 부분에서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 한 문제는, 최소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 그 다음, 3장이, 소송가공입니다. 이 소송가공 파트에서도, 역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4장이, 절삭, 이론 및, NC가공, 부분입니다. 4장에서는, 절삭, 이론 부분은 꼭 보셔야, 봐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절삭, 가공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니까, NC가공은, 범용 공작기계에다가, NC반을, 붙여놓은 게, NC가공이죠. NC가공은 사람이 직접 가공하는 게 아니라, 범용 공작기계는, 숙련된 가공자가 붙어서 가공하는 거고, NC가공, CNC가공기 같은 경우는, 숙련된 가공자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천공테이프라든가, NC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입력 테이프에, 정보를 입력시켜서, 그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런 장치에다 입력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걸 해석을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NC반이 붙어있는 가공기가 되는 건데, NC가공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드리긴 해요. 해내리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패스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거죠. 나올 만한 것들을, 먼저 우선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해 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리해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정리를 할 거다. 5장이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도,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사기론과 선반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작기계의 가장,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선반이에요. 선반을 정리해서, 선반해서, 다른 공작기계들과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정리를 해가는 것도, 방법이고, 합니다. 선반은 꼭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6장이 밀링이에요. 그리고, 7장이, 드릴링, 그리고, 이제 보링입니다. 드릴링 머신과, 보링 머신 가공이 되고, 8장이, 세이퍼, 슬로터, 그리고, 플레이너 가공입니다. 플레이너 가공, 부분이고, 9장이, 연삭기 부분입니다. 연삭기 부분. 이렇게, 6장, 7장, 8장 부분에서는,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이렇게 집어내기가 좀, 이제, 정확하게 집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 정도 내용이라도, 정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각 챕터별로 보면, 내용이 별로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적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10장이, 연삭기 부분입니다. 10장이, 연삭기가 아니라, 열처리 부분이죠. 강의 열처리, 강의 열처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오고, 기계 재료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기계 재료를 앞서, 정리를 한 분들은, 10장의 열처리는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계 재료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넘어가라. 기계 제작법에서, 먼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기계 재료 정리할 때, 기계 재료에서, 또 패스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기계 재료에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기계 제작법 쪽에서도,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죠. 열처리 부분은. 그리고 11장이, 용접입니다. 용접은 꼭, 해둘 필요성이 있죠. 한 문제는, 나오는 편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12장이,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이에요.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 부분이야. 이 부분도,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이 부분도. 13장이 고정구, 13장이 고정구, 공작물, 고정구하고, 지그, 고정구 쪽에 보면, 지그가 있죠. 지그가 포함되겠네요. 고정구 쪽에. 고정구라고 하면,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요소인데, 그런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요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이스, 클램프, 지그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이, 좀 정리되어 있어. 13장은, 그런 고정구, 지그 쪽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어 가공 방법, 특히 이제, 인벌루트 기어를 가공하는, 창성법에 대한 얘기가, 좀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과거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 지장은 없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14장이 계측기입니다. 계측기는 꼭, 봐둘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는, 매번 나온다. 그 다음에, 15장이 수기 가공이에요. 수기 가공은 나왔다, 안 나왔다, 들쑥날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한 50%는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장으로, 우리 교재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 그리고, 14장, 이 부분은, 필히 정리를 좀 해야지 된다. 필히, 한 문제씩만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씩만 나와도, 8문제네요.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1, 2문제 정도. 그리고, 수기 가공, 이런 부분들은, 부분들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는 얘기죠. 이 13장이 나올 가능성은 제일 낮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요도를, 좀 이제, 중요한 챕터를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씩 나올 만한 곳, 두 문제 정도씩 나올 만한 곳이, 이제 절사기론, 소송가공, 소송가공,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또 주조가공도 내용이 많아요. 이쪽 부분도 한 두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계측기도 뭐 두 문제까지도, 정리를 입자 가공도, 한 두 문제 정도씩도, 나올 수 있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좀, 있고요. 또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제 주조가공, 계산형 문제는, 주조가공, 절사기론, 절사기론 부분에서도,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계측기 쪽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계측기 쪽에서도, 초기 가공 쪽에서도, 또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닥을 좀 잡아 놓고,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다가, 시간이 좀 쫓기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별표 해놓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선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꼭, 꼼꼼히 풀어봐라. 연습 문제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좀 꼼꼼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풀 때는, 기계 제작법이나 기계 재료 연습 문제를 풀 때는, 둘 다, 두 과목 다, 기계 재료도 그렇고, 기계 제작법도 그렇고, 두 과목 다 정리를 좀 하고, 적어도 정독은 한 번 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푸는 게,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또 푼 문제들이 머리에 좀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감옥이란 말이죠. 기계 재료와 기계 제작법은, 상호 보완적인 이런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서로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답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런 상태가 돼야, 문제를 풀어도 오래 남죠, 기억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은 정리를 좀 하고, 1장 내용은 가볍게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 이런 감옥의 OT 정도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동영상 한 번 수강하시고, 넘어가고 2장부터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